오래간만에 만나니깐 금술이 안좋아졌다. 서로 대면대면 한다. 서로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. 아하 안타까운 우리 울진의 영양사슴알 한쌍. 아이고 예전에는 보자마자 금술이 좋아서 짝짓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니? 아이고 슬프다. 혹시 몰라서 한번도 짝짓기를 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이제 더이상 짝짓기 할 필요가 없어서 아하 답답합니다. 영양사슴알 한쌍 짝짓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만방